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인사 오늘 드릴게요 둘 셋 하나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미션 시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와 짱짱 진짜 요즘은 줄 왔겠네요 저희가 기간 전에 이렇게 코디임을 받아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기쁘고 저희가 이다리에 직접 그런을 응원하기 위해서 추천드려서 너무 기쁘고 열심히 응원을 했어요 그래서 즐겨보시나요 여러분? 네 뒤에도 잘 보이세요? 네 위험해요? 아 죄송하세요 네 네 저희가 또 다음에 보내 드릴 곡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여름에 활동했던 곡이죠 그렇죠 어떤 곡이죠? 그렇죠 어떤 곡이죠? 네 바로 내 얘기 들어봐라는 곡인데요 여러분 이 곡에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따라 해 주시면은 더 더 힘이 날 것 같은 포인트인데요 혹시 아잉 들어보셨나요? 아잉 다시 들어봐 같이 즐겨요 네 아니요 못생각이 각인 것 같아요 다시 즐길 준비 되셨나요? 네 네 그러면 4개 들어봐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즐거우실까요?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아잉이라는 곡인데요 저희가 다음 곡은 사실 마지막 곡이에요 와 너무 아쉽죠? 네 그러니까 저희 마지막 곡인 만큼 저희가 같이 놀 수 있는 곡을 준비해왔어요 무슨 곡일까요? 네 클로도 정말 좋은데 같이 놀 수 없으니까 라이어라이어라는 곡을 준비했어요 혹시 라이어라이어라는 곡 알고 계신가요? 네 진짜 멋진 분들만 모였네요 여기 와 멋지다 진짜 멋지다 라이어라이어무대를 배워드리기 앞서서 저희 한번 라이어라이어로 포인트 한번 배워볼까요? 네 먼저 다들 손머리 위로 엘짜리 만들어주세요 와 안하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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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뒤에 내려 오예 내려 오예 내려 만들어주시는데 오예 내려 오예 내려 오랜짝 왼짝 이렇게 당연히 힘주고자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오오 되게 귀여우세요 여러분 되게 귀여우세요 여러분 아 되게 귀여우세요 진짜 너무 귀여우세요 진짜 너무 귀여우세요 우리 프린트 같아요 여러분 여쭤볼까요? 네 네네 라이어라이어라이어라이언 오우 잘 하시는데요? 안무를 하면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지켜볼테니까 꼭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? 네 준비됐죠? 네 와 우동천에 여쭤네 열정이 대단하시다보니까 준비가 된거 같으니까 네 저희가 한번 라이어라이어로 해봅시다 네 네 많이 많이 즐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혹시 저희 MR이 있나요? 아 이따구 아 이따구 아 이따구 네 아 준비성이 되게 철저하시다 아 여러분 무슨 곡 듣고 싶으세요? 윈디데이 아 윈디데이요? 어 윈디데이 있나요? 아 윈디데이고요 아 윈디데이고요 역시 약간 초기 통하나봐요 통한가봐요 아 아 진짜 어떻게 딱 윈디데이가 있지? 어우 여러분 다들 윈디데이 좋아하세요? 예예예예옥 와 소리가 너무 좋다 우와 와 아니 진짜 너무 비밀기가 되게 좋은게 네 곡을 할 때마다 계속 과열이 되니까 어 나도 이거 못해겠어 여기 모두 있어야겠네요 어떻게 어떡해 못하겠어 오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뒤에 학생분들 보이니까 되게 같이 신나는 느낌인 것 같아요. 완전 좋아요. 모델 위에서 함께하는 느낌이죠. 여러분! 아니 이런 게 아니라 민기대에 MR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빨리 모델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너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준비되셨나요? 네! 준비되셨나요? 네! 이렇게 바람도 부니까 저희도 민기대에 얼른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희 같이 걸어요.